첫 번째 배움 여행입니다. 첫 번째 배움 여행. 아하. 역사와 심리의 만남. 역사 콜라보 심리. 성종의 아들. 폭군 오브 폭군. 연상군.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. 진짜로요?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사이스 라이팅이야. 너는 나 없이 안 돼. 권력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세 가지 얻은 충격이 나와요. 오 소름. 사랑받지 못한 권력자가 삐뚤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. 알았다면 안 그랬을 것이다. 이 심리까지 같이 들어가니까.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